파도에 몸을 실어 짜릿함에 빠지다! 해양 레저의 중심지 시흥시 거북섭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에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최초 인공풀 대회 2023 WSN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 대회 숏보드는 물론 롱보드까지 전세계 7개국 160여 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3000포인트를 위한 짜릿한 승부 인기 가수들의 개최기념 음악회와 TV와 SNS를 통한 생중계까지 2023 WSN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 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